안녕하세요. 스토리 가는 피아노의 정관장입니다.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?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좀 서늘하고 한게 아니라 좀 쌀쌀하죠. 많이 추워졌습니다. 항상 건강관리 하시구요. 제가 이제 그 엊그저께 다이어트 한다고 자전거 타는 거 걸게 드렸죠. 그래서 오늘도 한 번 한 30분 타는데 의외로 힘듭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핸드폰 보고 있지만 뱃살 많이 빼야죠. 뱃살이 공공의 적입니다. 열심히 운동해서 살 빼야죠.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전산을 간다고 올려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? 이게 뭐냐면요. 제가 이제 그 남동본들은 다 뭐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요게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하고 제대할 때 만들어 온 추억농입니다. 이게 앨범인데 여기 보면은 충성, 명예, 용기, 인하단격 우리 소대 구우자 가까이 보실까요? 충성, 명예, 용기, 인하단격 여기는 우리 소대가 그 다음에 비룡 여기 화기소대 여기 용그림 그린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보면 사진도 되게 많아요. 다음에 한 번 시간 될 때 궁대가 정말 추억농 해가지고 여기 사진도 보면서 제가 나레이션 해가지고 추억의 군대 생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멸궁의 햇불을 오늘 연습을 했는데 완벽하지는 않아요.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피아노 배우면서 궁가가 좀 코드가 돼요.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은 그냥 돛솔, 미쏠, 돛솔, 미쏠 이게 4절까지 있어요. 돛솔, 미쏠, 돛솔, 미쏠 그 다음에 궁짝, 궁짝 그 다음에 펼친 하음 근데 궁가를 펼친 하음을 하면은 슬퍼져요 되게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펼친 하음 그러니까 완전히 안하고 조금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은 궁짝짝짝 궁짝짝짝 좀 이렇게 웅장한 느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없으니까 뭐 오늘 연습했는데요 아직 완벽하진 않죠. 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냥 하는 거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틀린건 틀린 대로 그냥 쭉 가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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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서 그 기본 박자가 있어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. 어쨌든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요. 건강 항상 챙기시기 바랍니다. 정가장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